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된다 7일 실무 엑셀 책에 있는 4장 미션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수식과 기본 함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수 파일은 아래쪽 도보기란에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에 있는 4-1번 미션입니다 현재 제품별 사용료가 있고 각 연도별로 5%씩 인상된 사용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D6셀을 선택하고 5% 인상된 사용료를 구해보겠습니다 equal 사용료 곱하기 이때 바로 5%를 곱해버리게 되면 32,000원에 해당하는 5%의 값만 구해지겠죠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5%의 값이 아니고 실제 기존 사용료의 5%를 더한 105%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산하라고 하는 의미의 괄호를 입력하고 이 1은 10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를 더하면 105%가 되는 거죠 엔터를 누르면 32,000원에 5%가 인상된 33,600원이 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빈셀에다가 equal 1 더하기 5%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105%가 나와지는 거죠 그럼 32,000원에 5%를 더한 결과값이 구해지는 수식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괄호를 입력했죠 곱하기 연산자가 더하기 연산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먼저 계산하라는 의미로 괄호를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 문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고 난 다음 수식을 복사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더블클릭해서 수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식을 확인할 때에는 수식이 있는 셀에서 더블클릭하면 수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수식이 사용료 곱하기 인상률 5% 셀을 참조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식이 복사됨으로 해서 이 사용료 A 제품은 B 제품으로 변경된 것이 맞고 상대 참조는 수식을 복사했을 때 변하는 주소죠 그런데 인상률 5%도 참조 셀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수식이 복사된 위치만큼 참조 셀도 변했죠 하지만 B 제품도 5%의 인상률로 계산을 해야 되고 C 제품도 5% 인상된 결과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5%가 있는 셀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식을 작성할 때 여기 이 D5 셀은 절대 참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여기 5%의 결과값은 정상적으로 구해지죠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나머지 2022년에 15% 인상률된 결과값까지 구해집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구해졌는지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참조하고 있는 셀을 보면 사용료의 10%를 곱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 사용료 C6 셀이 오른쪽으로 수식이 복사되면서 참조 셀이 변했죠 여기 5%는 절대 참조를 했더니 10%를 참조해야 되는데 5%를 계속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 잘못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수식을 줘야 되느냐 하면 현재 수식에서 사용료는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는 참조 셀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했을 때는 참조 셀이 변해야 하겠죠 그래야지 B 제품에 대한 사용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C6 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면 열은 변하면 안 되고 행은 변해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혼합 참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F4를 눌러서 지금처럼 한번 눌렀더니 절대 참조죠 한번 더 누르면 달러 표시가 행에 붙었네요 이 경우는 행이 고정되고 열은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열은 변하게 되는 거죠 다시 F4를 한번 더 눌러서 열은 변하지 않고 행은 변하도록 지금과 같이 열 고정 행 상대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 있는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는 열이 변해야 하죠 여기에서는 10%가 계산되어야 되고 15%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D열은 달러 표시가 없어야 되고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했을 때 이 인상률이 있는 행은 고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지금과 같이 열은 변하도록 하고 행은 고정하는 혼합 참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엔터를 누르고 이번에 다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했을 때 수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가요? C 제품의 사용료 34,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구해졌나요? 자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 제품의 2022년도의 15%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구해졌죠 처음 혼합 참조를 공부하면 엄청 헷갈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반복해서 학습하시다 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65페이지에 있는 4-3번 미션 문제에 풀이해 보겠습니다 4-2번의 미션은 없고요 4-3번 미션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년 ICT의 특화 과정 결과표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 점수와 과제 점수를 더한 총점을 구하고 각각 교육생별 평가 점수와 과제 점수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총점 셀을 선택하고 수식 탭을 누른 다음 자동 합계를 누르면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 있는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하죠 평가 점수와 과제 점수를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수식이 작성됐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총점이 구해졌죠 물론 직접 수식을 작성해서도 평가 점수 더하기 과제 점수로 총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커서를 맞추고 드래그를 해서 수식을 복사하면 되죠 이번에는 평가 점수와 과제 점수의 평균도 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한 번에 블럭을 지정해서 블럭 계산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결과 구할 범위까지 블럭을 지정했죠 그리고 수식 탭 자동 합계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평가 점수와 과제 점수의 합계가 쉽게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평균도 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평균은 평가 점수에 과제 점수를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나누기가 더하기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서 평균을 구할 거라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라고 괄호로 묶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엔터 누르면 평균 구해졌죠 그런데 함수를 이용한다면 여기 자동 합계 메뉴를 눌러서 평균을 선택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점이 평균 인수로 포함이 돼 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평가 점수와 과제 점수의 평균만 구하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모든 학생의 평균이 구해졌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면 자릿수 늘림을 눌러서 지금과 같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평균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동 합계, 평균, 합계를 포함하죠 평가 점수 범위만 지금처럼 드래그해서 인수 범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면 과제 점수가 구해졌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릿수 늘림을 눌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도 마저 구해 보겠습니다 최저 점수도 자동 합계 메뉴를 누르면 여기 최대값, 최소값 메뉴 있죠 최대값을 선택하면 맥스 함수가 작성이 되죠 이 맥스 함수는 바로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합계와 평균이 포함되어 있죠 다시 1번에서 10번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이 범위에서 가장 최고 점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 복사하며 과제 점수의 최고점도 지금과 같이 구해졌죠 최저 점수도 같은 방법입니다 최소값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며 최소값 즉 최저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 복사하면 지금과 같이 과제 점수의 최저 점수도 구해졌죠 그리고 여기 이 비어있는 범위는 빈 상태로 두지 말고 양쪽 대각선을 사용해서 엑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다른 테두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대각선을 각각 방향으로 눌러주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엑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68페이지에 있는 4-4번 미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영 선수들의 기록을 작성해 둔 표가 있습니다 기록이 가장 빠른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죠 equal을 입력하고 ra를 입력하며 여기 랭크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랭크는 엑셀 2007 이전 버전의 호환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고요 이 랭크 함수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함수가 바로 랭크.eq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랭크.eq 함수를 더블클릭하면 함수가 입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함수 삽입 버튼 누르겠습니다 인수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인수 넘버죠 현재 기록의 순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넘버는 첫 번째 선수의 기록세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기록이 몇 인지를 구하려면 전체 선수의 기록과 비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 ref에는 전체 선수의 기록 범위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때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기록 범위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f4를 눌러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오더라고 하는 인수는 여기 도움말을 잠깐 보면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조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여기에서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큰 값을 1등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른차순 순위가 정해진다 했죠 작은 값을 1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큰 값인 경우가 순위 1인데 기록인 경우에는 시간 값이 빠른 경우가 순위 1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order는 0이 아닌 1을 입력하면 빠른 값이 1위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이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도 되지만 더블클릭하면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범위만큼 수식이 복사됩니다 그랬더니 순위가 구해졌죠 이렇게 각 셀이 기록 범위를 참조해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만일 이 ref 범위가 절대 참조가 아니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값이 다른 때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가 나왔죠 두 번째 선수의 순위를 작성해 둔 수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ref 인수가 지금 상대 참조다 보니까 수식을 복사한 위치만큼 참조 셀이 변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선수의 순위를 구하는 값에서는 첫 번째 선수의 기록이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 결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ef 인수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확인을 누르고 수식 복사하면 지금과 같이 순위가 정상적으로 구해졌죠 이번에는 174페이지에 있는 4-5번 미션 보겠습니다 4-1번에서 작성했던 미션 문제랑 동일한 내용이죠 사용료 인상 계획표에서 매년 5%씩 인상되는 사용료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수식은 이 사용료의 1 더하기 5% 즉 105%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식 한 번만으로 나머지 결과는 복사해서 구할 수 있었죠 복사하려면 앞에 있는 이 사용료는요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 참조 셀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는 사용료가 변하도록 상대 참조를 했어야 했죠 F4를 눌러서 지금과 같이 참조 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참조네요 다시 한번 F4를 더 누릅니다 이렇게 열을 고정시키고 달러 표시가 있는 위치가 고정이 되는 거죠 행은 달러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 상대 참조 즉 변하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열은 고정되어서 수식을 10%, 15% 위치로 복사했을 때는 사용료가 고정이 되고 아래쪽으로 복사했을 때는 상대 참조되어서 B제품, C제품의 결과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 인상률이 있는 이 셀은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는 참조 셀이 변해야지 10%의 결과를 구할 수 있고 15%의 결과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했을 때는 참조 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 행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겠죠 F4를 눌러서 지금과 같이 열은 상대 참조 행은 절대 참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인상률이 적용된 결과값이 구해졌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100원 단위 즉 600원을 0으로 맞추고 여기 6은 반올림 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 값을 34,000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38,500원은 5도 반올림이 가능하죠 그래서 100 단위를 0으로 맞추고 39,000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수식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하면 기존 수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해도 되고 수식을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수식을 수정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 계열의 함수죠 반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수식을 수정합니다 라운드 함수 지금처럼 추가하고요 함수 시작이니까 괄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기존 수식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라운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넘버 인수는 사용료가 되겠죠 사용료를 구하는 수식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100원 단위를 0으로 표시하고 반올림 하겠다고 했었죠 이 100원 단위는 넘버 디지트에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하면 단 10, 100 해서 마이너스 3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마이너스 3은 정수 자리에서 단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자리수를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바로 100원 단위에서 0으로 처리하고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소수 이하 자리를 디지트 할 경우에는 이 넘버 디지트 인수는 양수 값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3을 입력하고 만일 10 단위면 마이너스 2 1원 단위면 마이너스 1을 작성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시 수식 복사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100원 단위가 모두 0으로 맞춰지고 반올림 되었죠? 수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84페이지에 있는 4-6번 미션 문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별, 성별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숫자에 맞는 인원수를 구하면 됩니다 인원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바로 카운트 계열의 함수죠 지금은 조건이 하나기 때문에 바로 카운트이프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하죠 카운트이프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먼저 렌지는 조건이 맞는지 검사할 범위가 됩니다 현재 구하려고 하는 조건은 서울에 해당하는 1번의 인원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시도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해야 할 시도 범위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참조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래서 B2셀을 선택하고 이때 단축키 이용하면 되겠죠? Ctrl, 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1005번 위치까지 아주 쉽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참조 셀은 절대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수식을 복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참조 셀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Criteria라고 하는 인수가 바로 조건이 되죠? 조건은 서울에 해당하는 1번 셀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때 직접 1번이라고 적어버리면 수식 복사했을 때 모두 서울의 인원수만 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셀을 참조하고 수식을 복사했을 때 상대 참조되어서 2번의 인원수, 3번의 인원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고 체육앤드레스 더블클릭해서 나머지 제주까지의 인원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성별 인원수도 구해보겠습니다 equal count if 물론 인수 대화 상자를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인수가 익숙하다 라고 한다면 직접 수식을 작성해도 됩니다 성별 범위를 선택하고 이때도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범위 빠르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참조합니다 인수와 인수 사이는 심표를 입력해서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남자 1번 셀을 참조하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인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식 복사하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인원수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4장 수식과 기본 함수를 다루는 미션 문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강좌를 통해서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